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열두 번째 두꺼봐 두꺼봐 혼집 줄게 새집다오 누가 보곤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해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며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돼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진멸을 당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결론을 짓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섬기면서 살아야 돼 하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결심을 하기도 하죠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의 이야기를 목숨을 걸고 하셨을까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비유의 청자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도에 진하게 착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술을 즐기고 먹을 것을 탐하며 사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장녀들과 먹고 마셨고 세리와 강도들과 어울리셨어요 무슨 조폭처럼 여러분이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실 때 꼭 숙지에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자기의 영광과 유익만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자신의 평판을 챙기고 성실하고 진지한 종교 행위로도 자신의 인기와 자랑을 챙기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간디 같은 사람이 죽기 얼마 전까지도 18살 짜리 자기 증손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책으로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도 FBI에서 아직 열리지 않은 서류함이 캐비넷이 14개나 있어요 그게 다 그 사람의 밤의 문화에 대한 서류라고 하던데 그거 열리면 아마 아주 도덕과 윤리를 신처럼 섬기며 살던 이들이 굉장히 머쓱해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오히려 그러한 바리세적인 인간들의 더러운 외식을 깨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가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그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에 근거한 착한 일을 요구하신다고 믿고 그러한 일에 매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도덕윤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에 같이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훌륭한 평판을 들으면 그게 굉장한 맛이 있어요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그러한 율법주의를 향해서 일가를 하며 내려오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때와 똑같이 너희들 아직도 은혜의 구원에 너희들의 잘난 행위를 보태서 너희들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니 회개해라 만약에 그렇게 외치신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또다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 깨끗하신 교회들께서 은혜 앞에서 티끌이 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나를 무시하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는 그가 비록 예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19세기에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호라 불렸던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던 것처럼 도스토에프스키도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만련 작품이 그러하듯이 도스토에프스키의 만련 작품에도 기독교 사상과 신앙의 본질 또 참선과 진짜 악 영과 육에 관한 고찰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와요 요즘 같아서는 그러한 상막한 신앙서정 말고 그냥 이런 소설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제 방에 집이고 여기고 책이 한 3천 권 있는데 대부분이 다 신앙서정인데 요즘 보면 그냥 다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들 인간이 내놓은 그냥 겨우 켈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 쓰레기들 차라리 이런 데는 인생이 묻어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가 절절히 묻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 현실 비판의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간략하게 각색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각색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1800년이 지났습니다 도스토에프스키가 19세기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편만하게 확장되고 있는 당신의 교회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러시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처럼 연약해 보이셨고 풍채도 없으셨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채 내려오셨어요 2사에서 53장이죠 얼마나 못났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 보기 싫어할 정도였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무력한 모습이셨어요 그러한 예수가 러시아의 한 교회 문 앞에서 예배당 안으로 예수를 예배하러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진 초라한 예수를 본 그들은 이인의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으면서 그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생과 내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진 예수란다 그 말을 들은 예배당 앞 교인들이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예수라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 배운 예수하고는 너무 다른데? 당신이 그런 꼴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 줄 수 있단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들의 세상 소원을 들어주러 하늘 보자를 떠나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란다 난 너희들을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진 거야 그렇게 날 못 알아보겠으면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가르친 너희 단임 목사를 좀 데리고 와보렴 그들이 얼른 단임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예수님은 반색을 하면서 네가 이 교회의 목사구나 너는 나를 알아보겠니? 나야 나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죄와 정욕이 되어서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예수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말을 들은 목사가 예수님을 밀면서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교인들이 듣지 못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예수는 2000년 전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늘 보호자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열심히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힘을 가진 예수라고 가르쳐서 겨우 이만큼 모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면 지금 예배당 안에서 어렵사리 마련해 온 헌금을 들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몰매맞고 쫓겨나기 전에 얼른 떠나세요 당신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어서 떠나세요 도스트예프스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조금 각색을 했지만 도스트예프스키의 왜곡된 현실 기독교 비판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는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그 목사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진짜 예수가 전해지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엉터리 목사의 말처럼 가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찬양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의 그 강도가 뻘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에게 자기의 미래를 부탁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은닉되어지고 부재성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에게 영생을 부탁하는 자들이지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축복을 든 예수에게 이 세상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된다고 LA에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갈라내려고 막 두 시간씩 설교하는 거예요 가라지더라 가라 어차피 못 알아 듣는 거 문제 일으키지 말고 빨리 떠나줘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벌떼처럼 모여갖고 너무너무 좋아 다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신처럼 살고 싶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예자의 자기 부인과 이 사망의 땅의 부정 이 세상의 부정 부인이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서 하나님처럼을 지향하던 우리의 예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데아스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예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데아스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둘 다 과거시제예요 못 박혔어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정, 파데마, 인간관계에서 얻는 힘과 만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척, 내 이웃에게서 얻는 힘과 만족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욕심, 에피디미아, 정욕이나 욕망, 야망 이게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지구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의 현재 진행형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정, 파데마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목숨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목숨 아닙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그게? 파데마가 죽었어요? 욕심이 죽었습니까? 에피디미아 죽었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죠 그 육신이 목적이고 정과 욕심이 여러분의 목적 아닙니까? 솔직히, 솔직히 그런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퍼렇게 살았어요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선 십자가는 뭘 해결하고 간 거냐고요 뭘 해결하고 간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읽으면서 그래 죽었어 그래 죽은 거야 남들 앞에서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이렇게 연극하지 말잔 말이에요 뭐가 죽었냐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정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온 역사를 아우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선언적으로 우리 옛 자아를 죽였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였어요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진영형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한 그 십자가의 현실을, 그 십자가가 할 일을 실제화하여, actualize 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역동적 십자가의 이중성이에요 십자가의 dynamic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 섰지만 그 십자가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영혼 속에서 선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준비된 거라고 했잖아요 창세 전에 알리심바됐다라는 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창세 전에 이미 선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면 이 영혼이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섰지만 그때부터 십자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전 역사가 십자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세토 전부 구약의 인물 전부가 십자가로 구원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어서 지워버리세요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개발하여 훌륭한 성화를 내 자신이 이루어내면 된다라는 그런 무식한 생각은 빨리 지워버리시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지금도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방법이기 이전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역사의 정점에 딱 세워지고 말아버려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게 돼요 왜?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은 그 사람의 육적 삶을 부수기 시작해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인 남을 위하는 삶 그 남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부수어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역사의 어떤 정점에 딱 찍어놓고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축복만 받으면 되라는 그런 우매한 자들은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기 위해서 연염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발상이 마귀적 발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혼 속에서는 이미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시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옛 아담이 되셔서 계속 죽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역동적 십자가의 현실을 신앙 생활을 통하여 올바로 직시하고 경험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그런 수모를 당하셨구나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구나라는 그 현실을 가슴에 새기고 죽은 흙에 불과한 나의 처음 자리와 그러한 쓰레기를 덮어버리신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자각을 갖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아담이 아닌 겸손한 순종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의 본질 그것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아 성취나 성공이나 번영 등을 꿈꾸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처음 자리를 폭로당하면서 그 자궁 속의 핏덩이에 불과한 무력한 자신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명줄을 대시는 나는 처음 자리 자궁 속의 태아예요 어머니로부터 생명력이 끊어지면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생명줄을 대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신됨을 위해서 그렇게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자기 영광 챙기기와 자기 가치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들의 정과 욕심이 되셔서 오늘도 죽고 계신 예수가 보이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쫓아버리죠 안 가면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와서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건 그거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돌이켜라는 말이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깨끗하고 너무 잘나게 잘 살고 있는데 종교행이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재봉툴로 입을 꿰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와서 야 그거 투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야 되는 거야 누가 네 손으로 네 입 꿰매래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잘난 척하려고 그러니 신 되고 싶어서 그러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지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들은 잘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추악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들의 처음 자리를 폭로하냐 하는 거예요 와서 계속 죄인이라 그래 죄인들하고는 술 먹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 자기들한테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 그걸 가리기 위해 착한 일 몇 개 내어놓고 도에 지나는 헌금, 성교, 봉사, 구제 같은 것들을 내어놓고 자기들은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자아 성취의 쾌감을 맛보겠다라고 하는 악마적 속성이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그대로 들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들의 처음 자리 확인 즉 자기 부인과 그것을 갑없이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자기 영광 챙기기의 달인들인 세상 속에서는 배척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트에프스키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복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부흥을 샀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부흥이 물러갑니다 양적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물을 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몇 가지 부록들을 첨가해서 왜 사람들은 그 부록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사본 사람 있죠 인간들이 부록을 좋아해요 그렇게 그 부록들을 복음에다가 첨가를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들은 전부 자기의 소유를 늘리거나 건강을 챙기거나 훌륭한 평판을 챙기기 위해 부록들을 얻기 위해 모여들었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을 부인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예수를 알아보는 신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몇 명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 예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 당신 때문에 전도 안 된다고 당신 때문에 전도 안 된다고 재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자아성취와 자아실현의 욕구의 시작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때부터 신으로 살고 싶어서 안다를 부렸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 백성들은 신이다 참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빗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그들을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신처럼 살고 싶어하니까 너희들은 신이야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무슨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래놓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불러서 종처럼 부리죠 그게 신이지 뭡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니? 니네들 신이잖아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니?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니네들 신이라면서 우리는 다 신처럼 살아요 하나님도 부리는 게 신이지 뭐예요 빨리 내려와서 병 고쳐 안 고쳐? 굶어버릴 거야 나 천일 금식할 거야 진짜 그럼 죽죠 진짜로 천일 새벽기도 할 거야 백일 철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그게 신이지 뭡니까 하나님도 부리려고 하는 신들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하고 어이없는 피의조물의 욕구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무투타무투 죽이고 또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 저주를 내리실 만큼 분노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신됨 인간의 신의 추구 이걸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전 영역을 통해서 바로 그걸 깨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자아성취와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의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과 역사와 인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저주받을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신의 추구는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멈추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순간도 그리고 그 욕구는 점점 더 교활하고 교묘해져서 정당한 논리까지 갖추게 됩니다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등으로 표출이 되는 자아성취의 욕구는 너무 쉽게 들켜버리기도 하지만 쉽게 비판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아성취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도덕과 윤리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자기의 영광을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무수유라는 책을 쓰고 실제로 그 무수유의 삶을 살다간 한 승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은 무수유의 자유를 무수유의 정신을 깨달은 이후부터 평생을 무수유의 삶을 살면서 생을 즐겼다고 그래요 그 자유를 즐겼다고 그래요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그 무수유의 정신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장례식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더 이상 글빚을 지기 싫다고 자기의 책도 출판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부처 하나 낳은 거죠 그분이 무수유의 정신이 주는 자유를 깨닫게 된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평소에 난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난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키우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아담 씨 했을 때 어떤 분이 난을 선물해 주셔서 일주일 만에 그분을 저주하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바람도 통하게 해줘야 돼 햇빛도 적당하게 해줘야 돼 물도 넣었다가 빼야 돼 그냥 주면 안 돼 제가 버리면서 그랬어요 내가 미쳤니? 너 같은 거를 키우기 위해 내가 그 시간을 널 위해 허비해야 되냐? 버렸어요 아마 법정스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난에 매달리게 되었던 모양이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그 사랑하는 난 화분들을 전부 자기 친구에게 주워버렸답니다 소유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러한 소유의 버림에서 참된 자유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분은 인간 내면의 집착과 고통과 욕심이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분의 집착과 고통과 욕심의 원인이었던 그 난 화분을 받은 친구는 뭡니까? 자기 친구의 집착과 고통과 욕심을 고스란히 떠안고 역시 인구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무수효를 합니까? 자신은 공수래 공수거의 불교 정신을 챙기겠다고 다른 이에게 소유가 주는 집착과 고통을 떠넘기는 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무수위의 정신이 맞아요? 그게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내 자유를 위해 나의 깨끗함을 위해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공수래로 옵니까? 공수래로 와요? 아무것도 안 지고 옵니까? 그리고 공수거로 갑니까? 아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죄를 지고 옵니다 그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죄를 짊어지고 와요 바로 그 죄를 놓는 게 진짜 무수위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무수위의 정신은 전부 나를 챙기기 위한 잘난 척입니다 진정한 무수위의 정신이란 태어날 때 쥐고 온 그 죄라는 것에서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자기 영광 챙기기 가치 챙기기 자아실현 자아성취 그 죄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그걸 기독교적 무수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 옛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옛 아담적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참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인기와 평판을 챙기기 위해 내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버려도 그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버려야 할 걸 챙기는 행위라니까요 그게 근데 교회가 그걸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깨끗한 짓에서 교회의 이름과 성도 각자의 자존심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은 잘난 거야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 이걸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법정의 무수위예요 법정 스님의 말처럼 인간이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그러한 집착으로부터 불만족스러움과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외부 환경 즉 소유의 있고 없음이나 배움의 정도 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살과 피와 뼈로 녹아있는 더러운 아담적 죄성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공허감과 결핍의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늘리는데 애를 쓰기도 하고 법정 스님처럼 소유를 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둘 다 죄입니다 그들은 모두 환경과 여권을 바꾸어서 집착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나의 외부의 환경이나 사물이 나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더러운 인간의 자아중심적 자기 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만일 나라는 내부의 원인이 아닌 외부의 환경이 집착과 고통을 가져오는 거라면 에덴이라는 그 완벽했던 환경 속에서의 아담이 왜 가시와 엉경퀴에 걸렸겠습니까 그 완벽한 조건 하나님도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이 못 막았겠어요? 왜 안 막으셨겠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워지고 너희들은 나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완벽한 상황 속에서 가시와 엉경퀴에 걸려 넘어지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집착과 욕심 그리고 그로말미암는 고통 등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라는 존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적 죄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안고 있던 더러운 집착 덩어리를 남에게 서슴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의 그러한 버림의 모습이 끊임없이 소유를 느리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자기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은요 죽으면서도 놓아지지를 않아요 그가 죽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글빚을 지기 싫다고 자신의 책을 절대 출판하지 말라고 유언했어요 그건 자신의 글이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출판하지 말아라 내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웁니까 그는 진짜 버려야 할 것 죽을 때까지 못 버린 거예요 끝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나의 인기와 평판을 끝까지 쥐고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분이 가셨다고 인터넷에다가 추모의 글을 올리고 영면하소서 그런 놈들이 신학자예요 온통 세상을 개혁하자고 했던 그 신학자들이 거기다 다 그 댓글을 달았다니까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김수환 추경이나 법정이나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세상에 칭찬을 받다 갔으니까 그럼 예수님만 죽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죽으셨는데 십자가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훌륭하신 분들의 장례식에는 수십만 명이 줄을 섰어요 대구까지 그게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우리 소유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 내가 피조물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지혜, 능력, 힘 이거 다 내 거예요? 내 건강 내 겁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내 소유 그거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이 없어요 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일하게 내 것으로 갖고 온 건 죄 밖에 없어요 그거 버리고 가는 거라니까요 뭘 버리겠다고 그걸로 칭찬받겠다고 그 난리들을 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자기 소유가 없는 죽은 흙인 거예요 그 처음 자리의 현실을 부자는 부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 열심히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수유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나의 도덕과 윤리 선한 삶과 착한 삶까지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선하게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양으로 그의 선악을 판단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많이 가진 건 욕심이 많은 나쁜 거고 적게 가지고 청빈하게 사는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하지 않을 거고 자기 영광 챙기기를 위해서 구제나 선행을 하는 일을 무조건 착하다 판단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무력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는 성도를 향해서도 게으르고 못난 자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이십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인간이 버려야 할 나라는 소유를 버리는 진짜 무소유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진짜 무소유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리라 보세요 베드로가 마치 법정처럼 난 모든 걸 버렸는데요 그랬어요 버렸는데요 무슨 보상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널 위해 버린 거니 내 이름을 위해 버린 거니 그래서 그 아래에 내 이름을 위하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너희들의 이름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서는 절대 못 버려 그런데 네가 진짜 내 이름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네 걸 버렸다는 거야 금방 탈로났죠 그 다음에 누가 큰 자인지 싸웠잖아요 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얻어내기 위해 나라는 나의 인기와 평판과 자랑 자아성취 자아실현이라는 그 진짜 큰 걸 얻어내기 위해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자유 이거 얻어내기 위해 작은 것들 버린 거예요 그걸 무수회라고 그래요 그걸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 그게 진짜 더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추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했던 게 이 세상에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물질적 축복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은 명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세인들의 평가에 대한 만족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예수님이 찾아오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나라는 울타리 속에 내 존재의 확장으로 붙들고 있는 이거예요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거 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뭘 줘요 백배로 줘요 뭐를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만 백배로 안 줘요 엄마는 백배로 줘요 네 맞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줘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백배가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어머니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새로운 영적 집단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 걸 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를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 정과 욕심 관계를 끊고 내 소유에서 마음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전부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부모를 위해 살아요 그거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나 부모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무 상관도 안 해 어디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아무 상관도 안 해 자식이 좋아하는 곳을 보내요 그리고 걔가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금하는 마약이나 수리나 깡패짓이나 이런 것만 안 하면 땡큐베리마치야 걔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아무 상관없어 내 체면에만 손상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 속성입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제발 좀 알아 먹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위장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검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끊어버리러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원수를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새기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낙위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박살을 내세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르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상징하는 옛 성전을 숙정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가르치셨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성전을 완전히 때려부시고 거 위에 앉아서 뭘 가르쳤다면 뭘 가르쳤겠어요? 그 옛 성전, 율법이 상징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인지를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인간들의 가능성, 내가 율법과 제사를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기각하는 이야기를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옛 성전의 무용함, 옛 성전의 한계, 옛 성전이 가르치던 것 당시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의 수가 200만 명이었어요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순례자들이 수시로 모이는데 그때 모이는 숫자가 200만 명이래요 TV로 가끔 보셨죠? 발디딜 팀이 있던가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보다 더 작았는데 그때 당시 200만이 모였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성전을 때려무시더니 그들에게 성전의 무용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얼굴도 못생겨서 보기도 싫은 정도의 외모를 가진 무학의 어떤 이가 와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그 권세의 상징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구원은 율법과 행위로 혹은 혈통이나 육종으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십자가 복음이 율법의 상징인 성전 안에서 가르쳐졌단 말입니다 진짜 성전이 모형으로서의 가짜 성전을 부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새 옷이 옛 헌 옷을 찢어밟겨버리는 것입니다 딱 붙어서 찢어밟겨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헌 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걸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같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부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섣불리 나서지도 못하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어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도 묻습니다 어디서 배움도 없고 힘도 없는 자가 와서 세상의 힘과 가치를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을 들이대시죠 너희들에게 회계를 외친 세례요한의 권세는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되물으세요 그건 세례요한에게 권세를 주신 하늘의 주인이 바로 당신에게 권세를 주신 분임을 안목적으로 보이신 거죠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회계를 외치다가 결국 목뱀을 당해 죽는 그 권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힘의 원리 안에서 그건 권세가 아니에요 연약함이지 그런데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진짜 힘은 내가 훌륭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혹은 내 소유가 더 많이 늘어나서 다른 이들에게 훌륭한 평가를 받는 데에서 오는 권세가 아니라 나는 약해지고 낮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진짜 권세구나 이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가치를 챙겨서 세상의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죄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권세죠 예수님은 초라한 자기의 행색과 배경을 보고 권세에 운운하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진짜 권세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권세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얻어내고 개발하여 나의 강함과 나의 잘남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무력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세상의 인간들의 나의 가치 챙기기의 삶은 종의 삶이고 세례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세상의 힘을 부인해버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진짜 권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권세로 율법이라는 옛 성전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한 권세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포도온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온이 있고 포도온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온에 보내지는 주인의 종들이 나오고 맨 나중에 그 보내진 종들의 원형격인 주인의 아들이 포도온으로 보내져서 죽습니다 제가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포도온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은 집단적으로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 속의 포도원 농부들은 개별적 성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포도원은 주인에게 세를 얻은 포도원이죠 우린 전부 세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부 자기 건 줄 알고 있잖아요 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소유주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치를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이 나에게 새로 주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주인이 부여한 가치에 의해 내 가치가 챙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작인이라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그 주인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 의존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마음이 바뀌셔서 그럴 리는 없지만 교회 너희들도 다 그냥 지옥 가라 귀찮다 그래도 할 말 없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고만장한 인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언제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그래야 내가 소작인이라는 거 새들어 사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해요 의존적 존재 혼자서는 설 수도 없어요 자궁 안에 태아라니까요 그러한 것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뭐겠어요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며 그 주인의 이익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것이다는 그런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 이게 열매예요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 근데 신처럼 되겠다고 신의 삶을 살고 있던 인간들이 그걸 도저히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세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에게 그 엉뚱한 열매를 요구하러 온 선지자들 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엉엉 울고 다닌 거예요 세상에 의해 폭행을 당해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래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시킨 건데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자기 챙기기의 욕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흘러요 그래서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유익과 영광을 채우려고 하죠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새해를 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방법과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당신은 힘만 공급하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의 현실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려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용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율법과 제사를 지키며 자신들의 기특함과 자신들의 열심을 영광으로 챙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 밖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 안 했어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에게 되겠구나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주인과 상속자가 죽으면 소작인이 그걸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아들만 죽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자기께 돼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진짜 인식하며 사십니까? 거짓말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가짜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밖에서 여러분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실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에서 선지자들은 겉만 번들으란 그들의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의 행위를 부정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일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착하신 분들이 그들의 착함과 열심인 종교 행위로 그 종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착함이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종들을 때려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개혁을 외치고 사회정화를 외치는 이들에게 저도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할 수 없어요 착함에 의해서 맞아 죽는다면 그게 순교입니다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겁내지 않아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거 챙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챙기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뎀 즉 이스라엘뎀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아담쩍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 아들까지 살해하고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포도원 즉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뎀 이스라엘의 주인뎀의 권리는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뎀 포도원의 포도원뎀은 내가 원하는 열매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그 폐역한 농부들의 행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열매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절대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 나에게 바치 열매가 없어서 내가 보내는 종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도 그들은 반드시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자리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당시에 부자들은 포도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던 부자들은 사병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들이 가서 가는 족족 살해를 당했다면 아들을 보낼 때는 사병들을 딸려 보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두 영도 더 되는 사병들을 놔두고 혼자 내려왔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보냈단 말이에요 왜? 죽으라고 뭘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라고 그들이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가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들을 위해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 예수를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고 교회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짓는 내 건축물에 왜 이따위 하잘 것 없는 이런 돌이 굴러 들어와서 왜 내가 짓는 집 내 자아라는 나의 집을 건설을 왜 방해하냐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나는 너희들에게 그거 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도 그분을 찔러주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가 오늘도 그러한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죄가 되셔서 그러한 나의 정과 욕심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나의 인생 전 영역에 있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짊어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 짊어지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그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 의탁과 의존으로 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 비유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비유는 이 비유를 듣던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아듣습니다 이것만 한번 보세요 누가 보면 20장 16절 와서 그 농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돼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는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요 해결 방법까지 알아요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죠 알아들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로돼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이 되었나니 근데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알아듣냐고요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고 있는 교회야 그들이 바로 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들이 지금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모습이 가득 차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 모르니 몰랐다면 목사의 얘기를 좀 잘 들어봐라 맞지 맞죠 그때 너희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겠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 돌을 내다 버릴 텐데 예수라는 내가 주춧돌로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쓰라고 준 예수를 끊임없이 내다 버리고 너희들이 엉뚱한 집 너희들의 자아의 집 와디 모래 위에 지은 집 멋지게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가치 챙기기 영광 챙기기의 집을 지을 텐데 그건 내가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집어던진 그 예수로 다시 새집 질 거야 거기에 너희들 돈 필요 없어 내가 질 거야 그게 복음이다 내가 질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돌 하나 옮겨서 보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과 조건과 근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20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민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니 그렇게 안 할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폐역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이웃에게나 교회에게나 여러분이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포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기가 모퉁이 돌이 돼서 그 돌 위에 여러분을 떨어뜨린다 박살을 낸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요 아직 가루는 안 되셨잖아요 덩어리 몇 개 남아있는데 여기 가루는 안 되셨잖아요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집 자아성취 자아실현의 집 자기 인기 자기 영광 챙기기의 집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기초 위에 예수라는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그 자아라는 집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자아성취의 집 이런 것을 짓는데 점점 신명이 나겠습니까 이게 뭐냐 사는 게 이런 거야 점점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밥맛을 잃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신명나게 추구했던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헛된 것으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옛집을 부수고 계신데 여전히 그 집만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맞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께서 어떻게 그 집을 부수시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턴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거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똥이라는 얘기예요 이 턴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나겠죠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을 수 있으면 너희들이 상을 받을 거야 근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내가 내 구원에 내 영광과 가치 챙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행한 많은 일들이 다 뭐가 돼요 나중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게 15절이에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게 손해라는 뜻이에요 손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내가 내 인생 동안에 내 가치 챙기기 인기 챙기기로 행복 챙기기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 행복에 도달하려고 한 모든 일 그게 착한 일일 수도 있고 선한 일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만족과 쾌감과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성교도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에 진하게 구제도 하고 뿌듯하니까 그러나 그게 다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싹 태워버려 그리고는 예수만 쏙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T예요 흠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재물도 점과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받는데 그 안에 예수가 꽉 붙들고 있는 교회가 따라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만 나머지는 다 타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로만 은혜받는 거 구원받는 거구나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안 해서 팬티만 입고 올라가는 구원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극혈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검 20장 18절 보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자기 영광 챙기기에 몰두하여 예수까지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지어놓은 와디 위에 지어놓은 그 와디라는 게 평상시에 건기에는 굉장히 딱딱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를 길로 쓴단 말이에요 마차가 그리로 다녔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그게 물길이 된단 말입니다 겉만 번드르르 한 그런 거 니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장논데 목사인데 쪽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끔 폭로를 당해서 어떻게 이런 걸 들키게 하시나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안 막아주시나 그러나 그게 아프지만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되거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거 욕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영광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더 나쁜 인간이다 그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조두순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영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내 이름인 거예요 그게 근데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떠나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누구를 욕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아성취의 노력이 깨어지는 과정을 성경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잖아요 진짜 참복 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예수라는 돌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이 일이 만사용통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차피 이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세요 예수의 십자가를 배우십시오 그 속에서만 진짜 우리 주인이 원하는 진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난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만 잘 들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로 가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는 건지 잘 아시겠죠 진짜 무서운 그런 자아 깨기 애들은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너무 잘하는데 왜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이 헌집 가지고 가고 빨리 새집 주세요 빨리 새집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새집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헌집이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요구하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신다고요 그걸 받아내신다니까요 두꺼봐 두꺼봐 하나님 하나님 헌집 드릴 테니 얼른 새집 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얼른 완성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바로 그 아래 붙어있는 가이사의 곳과 하나님의 곳에 대한 비유로 제가 이걸 연결을 해서 누가 보검 20장 전체의 맥을 다루고 그 이야기를 누가 보검 2장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성경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뚫려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